5. 꿈꾸기의 50은 늦지 않았다.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모험은 꿈꾸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오프라 윈프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감정을 얘기하기보다 감정을 숨기고 살았다. 자신만 희생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참았던 것이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사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5. 보고 배우는 것에 힘은 세다. 어느 순간부터 나는 부모님의 자화상이 되어 남편만 바라보고 아이들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6. 내 인생에 나는 사라지고 누군가의 며느리, 한 남자의 아내, 삼남매의 엄마로서 살아갔다. 가장 중요한 나란 존재는 잊어버린 채 감정을 표현하는 법도 잊고 살았다. 7. 결국 행복해지기 위해선 나를 되찾고 내 감정을 잘 표현하는 공부부터 해야 했다. 남들이에서 좋아하는 게 아닌 오로지 나를 위한 감정 공부와 내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공부를 시작했다. 8. 이때부터 내게 공부란 단순히 자산을 늘리기 위한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공부로 그 의미가 있었다. 9. 건강을 챙기기 위해 하루 30분 산책을 했다. 10. 예쁜 몸매를 위해 하루 15분 폼롤러 스트레칭을 했다. 10. 나를 위해 번 돈의 10%를 투자했다. 10. 자기 개발을 위해 책을 사고 좋아하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썼다. 10. 그러며 며느리, 아내, 엄마 역할도 평행했다. 10.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난 지금 장사를 계속하면서도 작가가 되어 두 권의 책을 냈고 동기부여가 되어 많은 이에게 희망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10. 나는 밤마다 야경을 보며 또 다른 꿈을 꾸고 있다. 11. 내 방은 이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닌 오로지 나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했다. 11. 나만의 서재가 생겼고 나만의 공간에서 블로그에 글도 올리고 유튜브도 찍는다. 12. 50대 이후엔 모든 엄마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기 자신을 위해 행복해져야 한다. 13. 지금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14. 50대 이후엔 행복의 마음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안다. 15. 아이에게 미안해하고 남편을 원망하는 대신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지 못하는 삶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나를 찾는 공부를 하라. 15. 나를 행복하게 해줄 사람은 남편도 아니고 아이들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16. 스스로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 17. 당신의 힘을 되찾고 당신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을 당신이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며 모든 책임을 아는 내게 돌려야 한다. 17.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18. 비난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하는 자신을 깨닫고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노트에 적는다. 18. 그 생각들이 사실인지 확인한다. 비난, 합리화, 불평은 결국 내게 돌아온다. 19. 이런 행동이 갱년기 증상을 만들고 우울하게 만든다. 20. 하루를 마무리할 땐 잘한 일과 못한 일을 3개씩 적는다. 21. 잘한 일은 스스로에게 칭찬해주고 잘못한 일은 내가 상황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를 생각한다. 21.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생각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의 책임지고 부정적인 영향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만든다. 22. 당신이 타인을 탓하고 합리화하고 불평할 때마다 당신은 어김없이 당신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 23.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24. 마음은 자석과 같아서 부정적인 건 부정적인 걸 끌어당기고 긍정적인 건 긍정적인 걸 끌어당긴다. 25.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주변엔 부정적인 사람밖에 없고 긍정적인 사람 주변엔 긍정적인 사람밖에 없는 것이다. 25. 미래를 생각하고 행복을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남을 비난하거나 함께 모여 쓸데없는 수다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26. 나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노트에 적으면서 나쁜 감정들은 골라낸다. 27. 의식적으로 버리지 않으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여 혼란스럽게 만든다. 28. 노력 없인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 28. 어릴 적 꿈들도 노트에 적으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자신에게 다시 꿈과 희망을 선물하자. 29. 꿈은 10대, 20대에만 꾸는 게 아니라 평생을 꾸는 것이다. 29.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다. 29. 변호사이자 미술품 수집가이기도 한 멜링카게는 탐사, 철학 및 예술 수집에 관한 책을 여러 권 처술했다. 30.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과제는 우리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뿐이다 라고 했다. 30. 그리고 사람은 늙고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의 꿈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꿈을 접을 때 늙는다고 말했다. 31. 나 스스로 나를 한계 지을 때 늙고 병드는 것이다. 30. 50대의 일은 우리뿐만 아니라 꿈 없는 10대, 20대 친구들의 얼굴을 보면 활기찬 모습은 없고 어깨는 주 처져 있다. 31.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32. 그러나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 32. 그 말은 고집센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이다. 33. 사람이 변하는 사례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33. 세상의 틀에 갇혀 한 발짝도 움직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34. 그들 대부분은 자신은 늙고 아무런 능력도 없다고 말한다. 64. 60여 년간 이뤄진 에딘버러드의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격은 아주 다르게 변한다. 65. 60 년 전 성격과 60 년 후 성격은 비록 같은 사람이지만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65. 성격뿐만 아니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 기술, 개성 등도 마찬가지다. 66. 사람은 탁자나 책상처럼 고정되어 있지 않다. 67. 사람은 생각하며 끝없이 성장한다. 67. 우리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68.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무엇을 얻기 위해 분투해야 하는지, 무엇에 가치를 둬야 하는지 말이다. 68. 누구나의 10대, 20대, 30대, 40대는 분명히 다 다를 것이다. 69. 좋아하는 음식도, 성격도, 만나는 사람도 많이 바뀌어 있을 것이다. 69.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계속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게 분명하다. 69.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는 상처받기 쉽다. 69. 나라는 존재와 불안, 유한성을 극복하는 데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69. 과학기술은 우리가 누구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 69. 과학기술만으로는 결코 완전하고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다. 69.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라고 말했다. 69. 노력 없인 미래를 기대하지 말라는 뜻이다. 70. 노력 없이 좋은 내일을 기대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 70. 사람은 자신만의 고유한 방식으로 살아간다. 70. 구체적으로 목표로 삼는 게 무엇이고 어떤 완성을 이루려고 하는가는 그 사람의 고유한 근원적 신념에 달려 있다. 71. 보통과 구별되게 다르다. 71. 하이데거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실존할 수 있으며 고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70. 우십은 꿈꾸기에 늦지 않았다. 71. 자신이 선택한 삶의 방식에 책임질 수 있을 때 유한한 운명을 깨닫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다. 72. 삶 전체를 후회없이 끌어안을 때 자유를 긍정할 수 있다.